향후 30년 이내에 70% 이상의 확률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난카이 트로프 지진. 오늘 3월 10일 10m 이상의 쓰나미가 상정되는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의 대지진 피난훈련에 대하여 많은 뒤지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대피소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고령자들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7할 가까이가 고령자라고 하는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의 대지진 대피훈련은 그야말로 많은 문제점을 일본 국민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7할 가까이가 고령자인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는 피난을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모두 고령자이기에 피난이 한층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첫 젊은이들이 으쌰으쌰하면서 힘을 내서 서로 돕고 고령자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7할 이상이 고령자인 이 지역은 그럴만한 젊은이들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12년. 한국인인 저는 그저 방송으로만 볼 수 있었던 그 참상의 실상을 직접 몸으로 겪어야만 했던 일본인들은 매년 이 시기에 쓰나미를 상정한 피난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령화되는 일본이기에 노인들의 피난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일본만의 문제일까요? 한국 역시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이 시기에 남의 나라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07년 이미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 3년 뒤인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에 사는 노란꼭지갯민숭 달팽이는 원래 인도네시아나 홍콩의 열대 해역이 원산지이지만 최근 몇 년 새 우리나라 남해안 및 제주 해역에서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국가생물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지자 한반도 앞바닥까지 서식지가 넓어진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의 일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충청권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9번이나 발생하며 연평균 발생 건수를 크게 웃돌았으며 터키 남부의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약 200년 만에 발생하며 전세계적으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충청과 수도권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과거 자료를 살펴보면 중종 13년인 1518년 7월 서울에서 최소규모 6.0 이상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한 적 있으며 광해군 5년인 1613년에도 서울에서 지진이 발생해 담과 집이 흔들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그간 지진이 잦아들던 지역의 지진 가능성이 이제는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폭우가 오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지하수 양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지진 발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세계적인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매년 쓰나미를 상정한 피난훈련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왜 대지진 관련 쓰나미 피난훈련을 안 하고 있을까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일본인 청년이 댓글 때문입니다. 일본인 청년이 이번 쓰나미 대피훈련 관련 뉴스 기사에 남긴 댓글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 청년이 말하기를 국가를 위해서 노인들은 죽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청년은 댓글에서 말하기를 국가를 위해서 차라리 노인들의 구조는 그냥 두고 젊은이들을 구조하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화라산인 일본 후지산의 분화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역시 당장 오래 폭발할 수 있다며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 후지산이 분화할 경우 즉시 피난 대상이 될 주민은 80만 명에 달합니다. 용압류가 3시간 이내 도달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도 11만 명으로 당초 예상보다 7배나 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규모 피난 인파가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길이 막힐 수 있다며 도보로 대피하는 방안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10m 이상의 쓰나미가 상정되는 시즈오카연 하마마체시의 대지진 피난 훈련 상황을 보면 고령자들은 후지산 폭발 시에 도보 피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댓글에 남겨진 글처럼 노인들은 그냥 집에 남아주면 안 되겠냐는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 실시된 10m 이상의 쓰나미가 상정되는 시즈오카연 하마마체시의 대지진 피난 훈련을 보면서 고령자가 많은 한국 역시 피난 시의 대피 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